김혜영 원, 투, 투, 포 나오세요 여러분 저희 오늘 YY 촬영하러 왔는데요 우리 옷 다 보세요. 예쁜 거 엄청 많아요 오늘. 근데 이거 너무 예뻐요. 오늘 이렇게 입었어요. 보이시나요?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뉘진스를 위해서 이렇게 예쁜 풍선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딱 파란색 풍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짜잔! 너무 예쁘죠? 너무 키가 커. 우리 친구. 우리 혜린이 친구. 안녕하세요. 뭔가 미역적인데요. 너무 키가 커요. 작은 고양이 혜린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뿔. 미니뿔. 미니셋. 친구 저 미니라고 해요. 미니.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입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저도 초란색 입어서 기분이 좋아요. 나무 같아요. 내가 너 별명 만들었어. 파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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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맘이 큰데? 파모드. 파모드. 다음 입으로. 다음에 해 해 해. 포화가 돼서. 제가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이렇게. 짠. 이게 신기하다. 파이팅. 흑띵이 나왔던 적당해서 마음에 들어요 비니가 널 Auslap 비니가 널 우리가 비니가 널 이렇게 갖고 왔어요 비니가 널 이렇게 바람 보기 귀여운거 같아요 비니가 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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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점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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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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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맛있어 네 맛있게 맛있어 페리미 페리미는 C- 페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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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것도 귀엽다. 슬로우모티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wins 왜? 언니 마음에 드셨나 봐요. 다 지금... 고마워. 저희 집에서... 여러분 이거 하고 싶다 좀 봐. 다 달려. 다 달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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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네, 됐습니다. 와! 다음 장소. 짠. 짠! 갈아입었어요. 네 번째 차.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하늘이 진짜 예뻐요. 오늘가 딱 지고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딱 진짜 좋아한다. 이게 찍고 있는 거 같아. 진짜 찍어서 찍혔어. 찍어서 찍혔어. 너무 예쁘다.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덥지? 시간 아니었습니다. 아 잠깐만. 언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 이제 힘들어. 물어봐. Let's go! Let's go! Let's go! 운전하는 거 같죠? 버스 운전. 운전은 안 될 거 같아요, 아직. 손은 실리케이크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복숭아 냄새?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면 흔들릴까요? 실리케이크라는? 흔들리네요, 되게 잘. 흔들리네요, 되게 잘. 너무 예쁘게 나왔어. 그죠? 흔들리네요. 어떤가요? 역시. 지금부터 민지의 인생욕장 시작합니다. 민지의 하루. 보통 민지가 하루를 시작하면 혜인이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꼭 왼쪽에 이렇게 혜인이가 붙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파마니가 자연스럽게 늘 다가와요. 여러분, 저를, 저를, 저를. 전 또 재밌게 찍잖아요. 핏이 찍을 거 같아.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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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선생님. 언니는 약간 수학 선생님. 직업을 뺏겼어요. 너 진짜 재미없는 선생님처럼 보여요. 거기 학생, 졸지 마세요라고 말해줘. 학생,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마세요. 멈춰. 이 친구들. 저가 진짜 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갑자기요? 어? 언니 그 노래 몰라요? 몰라요. 그 영화는 알죠? Sound of Music.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우리가 못 봤어요. I love Julie Andrews. 아아아아아. Body by and if you aren't looking for move, You know, I hide your boy. 안녕? 장갑 꼈어요. 아, 추워. 어떡해. 너무 추워. 왜 안 오는 거야? 아, 넌 귀엽죠? 1,2,3 1,2,3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깔깔이 다가가 You see 1, 2, 3 여기가 생겼지 이미 아는 네 눈치 고개를 돌려 천천히 여기 You see 여기 보이니 Lookin' for attention 알겠어 확실하게 너로 만들겠어 Drop the question, drop the drop the question Want attention, wanna want attention You think me? Like, love Yes Are you ready? If you want to chat Yeah You see If you want to chat If you want to chat You can chat 나 딱 촬영하기 전에 거기 구름질 낀 거 그 위에 약간 핑크 앨범 약간 누가 하늘에 색칠한 거 같아 너무 예쁘다 Thanks Thanks girl Girl 이거 정말 좋아 저... 저 사진 찍는 실력 없는 걸 인정하는데 오늘 조금 잘 찍었던 것 같아요 인정 박수 뒷모습은 뒷모습은 you want your... 달걀 Hey! Hey! She looks like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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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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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지금까지 뮤지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oogle 오늘 오늘은 OIY의 FW 신상 옷을 찍으러 왔는데요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서 행복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와.. 예쁜 것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늘 그리고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오늘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유지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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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